안녕하세요. 저는 주시형입니다. 저는 설은 스포츠파크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팁을 배우게 될까요? 어떤 팁을 배우고 싶을까요? 너의 몸의 속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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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너의 몸의 속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너의 몸의 속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넷없이 가까운 팁을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이 몸의 속도를 사용해야 합니다. 최우선 그분의 속도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내부의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바닥과 바닥의 바닥에 두고, 바닥에 두고, 세우고, 바닥에 두고, 바닥에 두고, 바닥에 두고, 이것은 왼쪽의 킥입니다 앞쪽의 킥을 사용해야 합니다 치키도 가득한 고추를 향해 줄여주세요 치키도 가득한 고추를 향해 줄여주세요 치키도 가득한 고추를 향해 줄여주세요 어떤 기준적인 목소rak의 바이러스는 choke입니다. The dribble I'm going to tell you is phantom dribble. It is a technique of dribbling to the other side by kicking the ball lightly with the right foot and kicking the ball with the left foot immediately. And finally being judged and kicking him immediately. 오늘 수업을 배우고 싶다면, 수컬을 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튜브에 더 수컬 스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